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자 쓰고 올래요. 모자 쓰고 올래요? 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모자 쓰고 올래요? 진짜 안돼. 포로로도 같이. 포로로 같이 가? 네. 가미완 포로로. 아 귀여워. 펭귄이야? 아 혼날로 맥도날드 밑에 하니까 또 담배 내. 먼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띠키가 브레이크 끌겁니다.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 구독자님을 좋아하세요. 그럴것 같은데. 진짜 신기하다. 너무 착하고. 누가 누가. 구독자들. 감사합니다, 호텔님. 처음이면 둘이서 데이트하는 영상. 그냥 기억잖아요. 추억들을 만들려고 좋게 봐주시는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만 명이 된 기념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 나니? 나니? 그렇게 식탁하셨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고 많지는 않지만 조금의 아주 소정의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좀 그 머니를 감사하게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께 좀 다시 이제 베풀어드리고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쿠키커플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짧게 한마디와 함께 이메일을 남겨주시는 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게? 하게 아니에요. 에어팟을 저희가... 해당하게, 왜 얘기 좀 하지마. 아, 뜻이 비꼬지다네. 하하하하하 자기, 혹시 내가 유기농을 잘 듣고 있을까요? 영원한의 여전히 그대 두 개 준비하겠습니다. 한 개는 한국 분? 한 개는 일본 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았어. 그래서 모아라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이산커플이 가능하다는... 하아라? 그 후키힛 그 후키힛 10월에 한일과 함께 한일과 함께 한일과 함께 했었죠 또 하고싶어 또 하고싶어? 그럼 하자 해야겠다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언제 해요? 주니가츠 어디에? 서울에서 진짜 이거 진짜다 여러분이 괜찮나? 여러분이 다 괜찮나? 괜찮나?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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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누 레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커플의 생각만 생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쿠키톡도 재밌고 몰칸도 재밌고 모두가 20000원으로 정말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김경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까지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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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